어떻게 말해도 되겠습니까. 제가 좀 얘기 좀 하고요. 새로운 예능의 세계가 딱 최고였거든요. 그때 막 김성주 하면 이제 mbc 대들보. 대들보니까 이제 예능도 좀 시켜야겠다. 여기 여기 불러다니면서 예능 맛을 좀 보시고 바람이 살짝 들어가지고 그 회사가 나오면 유재석이나 강호동도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이 바닥이 조금 만만해 보여져서 그래서 뛰쳐나왔습니다. 아니 근데 솔직히 솔직히 말해서 뛰쳐나왔습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충분히 유재석 이경규 강호동 다 따라잡을 수 있다. 왜냐면 나는 이미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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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악한 상황에서도 이 정도로 인정받고 있는데 네. 뒷받침만 되면. 뒷받침만 되면 서포트만 해주면 나는 충분히 할 수 있는 재능이 있다. 특히 뭐 이경규 정도는 거뜬하게 하겠습니다. 제가 독일에서 귀국하기 전에 경제야 놀자라는 프로그램이라고 황금어장이라는 프로그램 그때 강호동 씨가 있었어요. 제 의견과 상관없이 이미 캐스팅이 돼서 한국에 가면 이 프로그램을 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일은 너무 많고 라디오는 라디오대로 하고 저는 그렇게 녹화가 오래 하는 줄 몰랐어요. 오후 3시에 모여가지고 밤 1시에 끝나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리고 또 잠도 못 자고 대충 선잠 잔 다음에 라디오를 해야 되니까. 그러면서 이제 돌아가는 상황을 보니까 약간 질투와 희샘이 나더라고요. 어떤 점이죠? 지금 생각해보면 누군가가 잘된 것만 보면 질투가 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누군가가 왜 잘됐느냐를 알게 되면 그 사람을 배우려고 노력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 당시에 잘된 사람만 보고 강호동 씨만 보고 그때 조영기 씨 이런 거 보면서 내 입을 달아놓아요. 네 이경규 씨. 도잉! 섭섭하게 그러지. 섭섭하네. 그때는 제가 직접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이경규 선생님은 그때 제가 이후에 만났어요. 갑자기 선생님으로. 그 선생님은 제가 아 이경규 선생님은 사실 제가 이경규 씨가 전파 결목록이라고 보셨을 텐데 제가 전파 결목록에 게스트로도 한 번 딱 나갔는데 이경규 씨가 진행하는 걸 처음 본 거죠. 이경규 씨가 딱 진행을 하는데 앞에 큰 화면에 이제 프롬프터라는 게 있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파 결목록에 이경규입니다. 이렇게 쫙 서서 계속 누가 올려주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걸 보면서 어 뭐야 저렇게 쓰면 저렇게 해서 보여주면 다 반칙이지. 아나운서들은 다 외워서 하는데 어 이경규 씨는 준비 하나도 안 하고 저거 그냥 줄줄줄 읽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저거 나도 할 수 있어. 그 사람이 저기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서 그 사람이 저기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서 되게 편하게 하고 그냥 날라먹는다 이런 얘기죠. 대본만 줄줄줄 저거 그냥 읽기만 하면. 집기도 안 하고. 그렇죠. 그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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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내 동생들이. 그 동생들이 밖에서. 뭐 이런 얘기를 하고 하면서. 야 얘들아 좀 참아봐. 계속 얘기만 들어봐. 그래서. 어 저러면 저 정도는 나도 할 수 있겠다. 그리고 저는 회사 직원이기 때문에 스태프들이랑 같이 움직여야 돼요. 그래서 3시에 녹화하면 저는 12시에 준비를 완벽하게 끝내고 버스를 타야 됐는데 이렇게 보니까 30분 전에 왔더라고요. 30분 전에 와서. 코디네이터가 이렇게. 자세 두고 있으면 이렇게 분칠해주고. 어 그래 그래. 어려운 거 뭐야? 뭐 꼭 뭐 짚어주면 되는 거야? 뭐 알았어. 어렵지 않지 뭐. 후딱 말고 가자고. 그리고 나서 이제. 되게 편하게 일을 한다. 페이도 또 다르잖아요. 페이도. 그러니까 출연료를 알고 나서 제가 이제 충격을 본 거죠. 아마 프리랜서 아나운서로 결심하는 대부분의 아나운서들이. 어 연애들의 출연료를 알고. 페이 페이. 예예. 그걸 알고 이제 아마. 페이. 왜냐면 그때 출연료라기보다는 이제 수당이죠. 월급 이외 수당이 2만원인데. 아이고. 어느 날 갑자기 누구한테 들었는데. 출연료가. 우와. 이만큼이더라고요. 말도 안 돼. 약간 좀 억울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충분히 그럴 수 있죠. 그래서 나는 충분히 할 수 있는 재능이 있다. 특히 뭐 이 경기 정도는 거뜬하게 할 수 있다. 프롬프트 띄워줘서 내가 하는 그 정도는. 어? 프롬프트 줄줄 이기는 거 정도는 내가. 박복음에도 열심히 했는데. 그럼 내가. 이게 헝그리 정신과. 나는 뭐. 두세 시간 전에 이미 스탠바이에서 하는. 내 나의 성실함을 가지고는 충분히 이길 수 있다. 일단 질수가 굉장히 낮군요. 무조건 그 사람들 상황을 생각하지 않고. 질투가 너무 많이 들었어요. 근데.